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 분명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친한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각자의 사역과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 접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는 있지만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우리 종교가족들께서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있지만 그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만 서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혹시 나는 불안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부에 대해서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만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자리에만 서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는가 잃어버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데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일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과 복음의 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의 황지였던 고레스라는 인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통일왕국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이 불순종함에 있어서 분열왕국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승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에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이들을 의지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물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동안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기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살던 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달라지고 변경됩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세계사를 보다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속국 민족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칭령을 내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의 관용 또는 키루스의 칭령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고레스의 칭령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세계사에서는 우리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기억하고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 사건을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계사의 관점을 뒤집어 놓는 표현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칭령이 선언되어진 그 사건을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야 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지 못한 이유 그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다 보니 종교교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고 흘러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어쩌다 보니 종교교회를 섬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다 보니 키우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나의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칭령처럼 세계사에서 배웠던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우연적인, 세상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되짚어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로를 주로 고백하고 종교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결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냥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작은 것 하나조차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루었던 그 칭령이 그냥 무의미한 어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함께 본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칭령이 누구를 향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다시 말씀 서두에 던져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은 모두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훑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떠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은 자가 더 많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삶이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삶이 더 안정적이었고 바벨론의 삶이 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에 결단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익숙한 삶의 현장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보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도 그 삶을 살기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이 더 안정적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지만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다 보면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익숙했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함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화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진 백성들 중에는 순종했던 자들 떠난 자들이 있고 떠나지 않고 삶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감동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들었지만 들려진 것으로 끝났을 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이르라는 단어의 원형은 우르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깨우치다, 자극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감동되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극되어지고 반응되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자극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선언되지만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깨우쳐지지 않고 자극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들리는 인생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들린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자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감동하게 하시고 내 삶을 깨우치게 하시고 내 삶을 자극하게 하셔서 반복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숭복하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갈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삶의 현장, 안정적인 삶의 자리 늘 반복했던 삶의 패턴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기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복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미해진 그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던져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감동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내가 깨우쳐지고 자극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에 경고해졌던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만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루어가시고 성령이 내 삶의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감동되어질 때 그냥 들렸다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는 말씀이 힘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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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